정답 정답입니다. 역시 역시. 드디어 모습을. 드디어 밥값을 하네. 정답입니다. 아니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냥 미리 60에 주시면 안 돼요. 채트. 뭐라도 해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정답입니다. 수공사. 우리 야구. 구애라. 우와 이게 뭘 여기까지 차있던 거야? 그렇지. 대박이다. 근데 왜. 지금. 여기들을 많이 세신 회계는 당연히 다음 미션에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스포어를 붙집을 수 있는 그런 매듭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우리도 한 번은 이겨보자. 조금 이겨야지. 옆으로 이렇게 밟았을 때 안에 공간이 좀 있으면 있어요? 여기 굴밖에 없네요. 다 들게 하고. 더 나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저 몸바다로. 오 나왔어. 잡았어. 이 정도 팠으면 하나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기로 넘어간다니까. 여기 없어 없어. 따라가자. 저기. 빨리. 서로 가자. 아니 오빠 여기 진짜 노다지. 있어? 나의 적성을 찾으면. 아니 갈 길 가셈.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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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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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어 이거. 오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이 안에 있어 어. 어 어. 어. 아 근데 여기 이제 끝이 보인다. 안 나온다. 야 우리 옮기자 이제.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있사. 바잘야 있어? 거기? 저희는 낙지를 잡았어요, 낙지를. 나 여기 문어. 누구예요? 여기 거북이도 나와, 거북이. 거북이요? 저의 바다에 금고화가 다 있네. 홀리가 많이 켰어. 진짜? 잘 보이나 보다. 걔는 하나를 겁나게 파더라고. 비행을 열심히 캤는 척. 못 켰어. 못 켰어. 죄송합니다, 저 그냥 여기가 그냥 시골을 때 좋아합니다. 여기 없는 거 같아. 사장님, 개, 개 놓겠습니다, 개. 본 개 소리요? 아니, 개 캐는 미션이 아니시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이런 지니어스가 됩니다, 여러분. 네, 캤어요? 네. 오케이. 어, 있다, 진짜 있어. 캤어? 있어? 캤어?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이거 건물이 뭐지? 있다, 진짜 있다. 우와. 진짜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0분, 10분! 야, 풀려 있어, 풀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많아, 여기 빨리. 보세요. 쟤 이 막 펀부스트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 한번 모아보자. 아, 좋아. 이번에 우리가 이긴 거 같다. 여기 막 있네. 아, 씨, 왜 나면 안 나오지? 또 하나도 못 켰어? 아니, 여기 있어요. 어. 아, 이 치료 가져가면 좀 냄새가 겁나겠는데? 아니, 인하님. 이거, 조심하시고. 진짜로. 여러분이 캔 속에는 양 팀한테 지금 쌓여있는 탄소 플러스 점수를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네. 아. 좋다. 네, 지금부터 총 6문제의 퀴즈를 낼 건데요. 에이! 엔팀! 실겠습니다. 날이야. 둘, 넷, 여섯, 여섯,이 жест,이ard, 열. 1단계 3개? N팀만! N팀만! 2단계 힌트! 오케이. 정답입니다. 정답! 영원실 아니에요. 대선 대리님. 2단계 힌트는 대리님입니다. 아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민하이 님 신세팀 신세팀 보여줘 드디어 본 모습을 태양광 태양양 폭력 발전 등답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디어 밥값을 하네 1, 4, 6, 8, 10 지금 계속 에너지에 대한 문제 되시는 거 넌센스 이런 거 없나요? 아이 엠테임 미래 60이 90이면 안 돼요? R200 정답입니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 1, 2, 3 1, 2, 3 싹쓰러 갑니다 그냥 채로 가져올까요? 6, 8 그냥 하나만 캘 거예요 그냥 전기 생산에 유리한 장소 전기 생산에 유리한 장소 갑니까 같은 대단한 거야?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냥 주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다 합친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포괄적이라고요? 포괄적이라고요? 제트 제트 열심히 하신다 정답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볼까? 제트 수중 수중 맞나 봐 맞나 봐 정답입니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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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5개 하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캠페인에서 제트 이 정도가! 확신에 찬 방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업다운 아니, 잇모양 보고 판매하시면 되니까 말해주시면 안 돼요. 30 2개였으면 됐어. 오, 70?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Nope 저, 저만 쨉쨉 때리시면 안 돼. 왜 뽈리는 살살 때리고 저 쨉을 때려요? 25 어, 틀렸습니다. Nope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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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본인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아, 드디어 밥값을 하네. 1단계 3개? 엔틴만, 엔틴만. 일단, 그 팀 보면 안 돼요, 아예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저 뒤에 온다. 아, 너무 야채다. 제가 뒤로 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힐트, 힐트, 바로 정답하고 알지,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먼저 나가는 거 어때요, 한 번이라도. 한 번, 한 번 해. 도전, 도전해. 오빠. 입 가리고, 입 가리고. 땡이다, 땡이다, 땡이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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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총 8개를 써서, 10개를 따서 2개만 얻어가는 작전으로. 2단계 힌트. 우리 옆에 선생님한테. 소수점이 있습니다. 더 어려우면 어쩌자는 거야. 야, 이거 상상을 뛰어넘는데. 힌트를 받았는데 더 어려워요. Z. 네, 나 무시성으로 가는 게 최고야. 아니, 그냥 저거 아니야. 4.7이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다, 그거다. 엔치, 엔치. 왔다, 왔다. 4.7. 정답입니다. 네. 다 하셨어. 4.7%? 네. 네. 힌트는 쓰세요. 이제 쓸 거야, 이제 쓸 거야. 힌트 쓰면 다 가져오세요. 여덟. 열. 아, 좋습니다.